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취비의 김승현입니다. 왔어! 드디어 왔어요. 뭐가? 민수매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직 일교차가 좀 있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날씨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이 좋거든요. 저는 어떤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하면 계절이 딱 하나. 그냥 여름인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플로리다 이런 데 있잖아요. 어찌 됐든 민수매의 계절이 왔는데 우리가 운동해야 될 것보다 바로 어깨! 어깨 삼각근이랑 팔뚝 한번 해볼 거고요. 뭐 제 장점인 부위이기도 하죠. 평소와는 다른 루틴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부스터는요. 카페인 대신에 비트즙입니다. 뭐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잘 먹고 있어요. 운동 전에 부스터 개념으로. 먹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미 카페인 함량 약 한 50mg으로 굉장히 적게 먹었고 그다음에 이 비트즙 먹어볼게요. 오 달아요. 아무것도 첨가가 안 된 100%인데도 여러분 당근즙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답니다. 비슷해요. 자 200ml 딱 우리 코치가 권장한 양입니다. 칼로리 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64칼로리입니다. 가볼게요. 항상 저는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 바벨을 중심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어떻게 보면 저의 시그니처 운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했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강도 높게 그거 딱 한 세트 하고 오늘 메인은 스미스 머신. 스미스 머신에서도 종종 했습니다만 영상에 많이 닮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즌 막바지이기 때문에 코어가 다 털리면 끝까지 좀 운동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자 오버헤드 프레스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전신에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전신에 사용해 주시고 특히 하체 엉덩이 긴장해 주시고 허리 너무 꺾지 마세요. 허리 꺾이지 않게 충분히 코어 텐션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뒤로 넘기지 마세요. 머리 뒤로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 정도까지만. 외회전 살짝 유지한 채로. 이런 느낌. 그리고 보호대를 제가 지금 차긴 했는데 보호대 없이 할 때가 운동이 더 잘 되더라고요. 일단 중량 높일 때만 차게요. 일단 풀고. 보호대 질문이 많습니다. 보호대는 이 잠스트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고 왜 슬리브 형태 안 차시죠? 매번 이제 답변 드립니다. 슬리브 형태는 강제로 관절을 신전시키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지 않고 내가 내 근육을 내 힘으로 내가 컨트롤해서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보호대를 권장 드립니다. 요런 거. 아니 한 세트 워밍업 했는데 어깨가 펌핑이 된 것 같은데? 반응이 빨라요 요새. 다이어트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번 지난주 대회 끝나고 좀 여유있게 탄수화물을 일주일간 넣어줬더니 빵빵한 느낌도 들고 좋습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좀 더 고탄수화물 식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남은 2주 동안 또 다시 저탄수화물 식사로 중란을 할 예정입니다. B 시즌에는 12개 정도씩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은 절반보다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자 이제 메인 운동 전에 이 교감신경 자체를 그냥 항진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메인디쉬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세트만. 싱글 세트 밀리터리 프레스 60kg. 아 10개. 자 여기 세팅하는 거는 내 가슴보다 너무 앞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가슴 약간 위에 있는다는 느낌. 쇄골에 있으면 또 이제 좀 안 되죠. 뒤로 누웠을 때 가슴 위에 있게 만들어주세요. 등받이를 진짜 잘 안 기대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등받이 기대서 해보는 걸로 어깨보다 살짝 앞에 바벨이 위치하면 됩니다. 총 프레스 지금 3세트 째죠? 어깨는 뭐 프레스 만으로도 운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인 거죠 사실은. 아휴 이거 개수를 얼마 못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는 덤벨이 좋습니다. 아휴 이거 아휴 이거 1,2,3 자 그 다음은 케이블 머신 로우 풀리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아주 좋은 운동이니까 항상 덤벨로만 하시는 분들은 섞어서 해주십시오. 오늘은 저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안 할 수 없지. 머신이 좋은 게 많으시면 또 얘는 지나칠 수 없어요. 꿀팁 하나 드리면 덤벨의 이 아랫부분이 허벅지 측면부를 측 전 측면 앞쪽에서 살짝 측면부 데트의 직근 살짝 옆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측관근이나 거기를 이렇게 살짝 쉰다고 생각하면서 내려보세요. 외측관근을 쳐준다고 자 이 너틸러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머신인데 웨이브 위트니스 남부 터미널점 사이벡스 옛날 머신 클래싱 머신이 있는데 그게 저는 1순위 그게 제일 좋고 이게 그 다음 좋아요. 레터럴 레이즈 머신 중에서 해본 것 중에는 두 번째로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보통 이렇게 를 레이즈를 하려고 할 건데 한번 이렇게 몸 쪽으로 당겨 놓고 해 보세요. 네 한 15 도 정도 몸통 쪽으로 상관이 오게 여기서 레이즈를 하시는 게 더 잘 걸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어흥 빠지고 그 다음에 열어드린 상태에서 그대로 로우 하세요 중앙 써도 돼요 그냥 써도 돼 자 이제 또 저는 원래 BCAA 글루타민 요거를 안 먹었음 없습니다만 원래는 감량 중의 속취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코치들의 조언에 따라서 속취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중에 홀짝홀짝이 아니라 한 40분에서 50분정도 지금처럼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아예 다 원샷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운동합니다 오우 음 음 으악 확실히 편해요 좌우 대칭도 딱 맞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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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대칭 오우 오우